육지거북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우리 육지거북이 친구와 바로 육회랑 우리 싸주랑에서 한잔 할건데요 오호호 자 우리 육지거북이들은 보통 야채를 먹고 사는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체리헤드 육지거북이는요 육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육을 하실때 육다리라던가 육지라미 등등해서 육식을 주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보여드릴거는 바로 체리헤드 성채입니다 자 오늘 이 친구들이랑 힘들었던 것들을 우리 육회와 싸주 한잔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기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땅땅 눌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 우리 앙컷이죠 우리 체리헤드 우리 체리헤드 친구인데요 어우 이게 아빠가 오니까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계속 달려들어요 근데 잘 들어 보시면요 얘가 콧바람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자 우선은 싸주 싸주를 준비했어요 제가 힘들고 고달파가지고 제가 한잔 좀 해야겠습니다 먼저 한잔 좀 할게요 아 좋네 자 우선은 이제 친구들 유쾌한 점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너도 일로와 아유 아우 무거워 아우 한손으로 되게 겁나 무겁네 아따 무거워라잉 이거는 무쳐왔어요 양념을 무쳐와서 제가 먹을 수 있는 육회고요 자 우리 아가들 먹일거는 바로 이제 생소고기에요 생소고기 양념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생소고기인데 어이구 야 응가산냐 냄새가 나냐 어우 밥그릇에다가 우리 육회를 한번 줘볼게요 어우 주자마자 아주 그냥 달려드는데요 자 그래 한잠씩 해 싸주도 한잔 줘야 되는데 싸주는 저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싸주에서 이렇게 거품이 나는겨 가짜같이 왜 한잔 줘 여기 보시면요 아주 잘먹는 모습이 보이죠 어우 저도 사실 저도 많이 못먹는 소고기를 친구들이 아주 잘먹네요 우선은 이것도 좀 먹여보고 어우 그것도 떠나서 우선 내가 먹어야지 포크 어디갔지? 어우 이거는 무치물 양념을 쫙쫙 해왔거든요 음 넌 뭐냐 저기로 가 아유 너무 맛있네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는데 자연에서는 보통은 살아있는 걸 사냥하기 보다는 죽어있는 물고기나 동물의 사체를 살점을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어우 많이 먹진 않네요 저번에는 제가 귀뚜라미를 많이 먹였었거든요 제가 포식 좀 하라고 소고기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예상외로 많이 먹진 않네요 자 그렇다면 이걸 좋아할만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데려와서 나머지 싹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얘는 뭘 이렇게 입에 묻히고 다녀 약간 좀비같이 무섭게 하고 다니냐 야 먹을거면 다 먹어 오우 이게 뭐니 이게 우리 꼬순이랑 꼬북이가 이게 많이는 먹지 않는데 옆에서 우리 제가 데려온 친구가 레드태구예요 레드태구 자 이 친구는 엄청 잘 먹을 거예요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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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 야 어디가 옳지 옳지 잘 먹네 야 여기서 빨리 먹어라 야 넌 뭔데 너는 아빠가 까까 아까 줬잖아 많이 줬잖아 아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정말 잘 먹죠 자 여러분들도 집에 키우는 어휴 깜짝이야 어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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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깜짝이야 이게 흙바닥을 내려놓은거리니 이렇게 여러분들도 집에 사육하시는 뭐 파충류나 생물들이 있다면 좀 먹이의 다양성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거는 토끼 먹는 풀이에요 토끼 먹는 풀이라서 우리 파충류들이 조금씩 섭취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우 잘 먹네 오랜만에 포식 좀 하네 이 친구도 지금 약 20분 가량 먹었어요 약 20분 가량 먹었는데 와 또 아쉬워서 지금 뒤돌아선거거든요 와 다 먹었어요 자 저 친구가 불고있는게 마지막인데 자 이처럼 애들이 굉장히 잘 먹는다는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잘 먹어줘서 고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이 사육하는 생물에 대해서 먹이의 다양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먹이의 다양성을 많이 주셔서 좀 더 건강하고 영양분 많이 섭취하게 해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